출발 출발하라 조이 나는 냄새 조 냄새가 나는데 야가 조 냄새 날 리가 없는데 조 냄새 빼고는 아 개새끼야 난 개새끼 진짜 이럴 줄 알았다고 거지도 못 간다 조이 형 먼저 박았다 아 내 진짜 시발 그래 할머니네 또 이리 와 보이소 이리 와 보이소 다 박았다 앞에 어짤래요? 보험 다 부를래요? 어짤래요? 네 깜빡이예요 깜빡이 우리도 넣었잖아 어제는 그건 못 봤는데 아 뭐요? 아니 우리는 우회전 했고요 깜빡이 놓고 들어가면 아 난 그거 못 봤어요 나는 저 차 다 빠졌다 아이가 저 저 다 빠졌다 저 봐봐라 저 박을 잘면서 저 기 들어가는 거 뭔데 저 니 그냥 차를 타지 마라니까 왜 타는데 그딴 식으로 운전할 거면 운전하지 마라 또 차가 오면 가만히 있어야 니가 잘못한 거 맞다 이 3차선에서 2차선 들어왔단다 난 1차선에서 2차선 들어오고 저거 어디 오네 근데 뭘 내 뒤에 따라가 내가 박았다고 오빠는 내한테 신경질 내놔 이 운전 개족같이 한다 니가 운전 자랑하는 줄 아나 돈 많은 척하고 맨날 어디 뭐 시발 오빠 그런 소리 좀 하잖아 시동이나 걸어라 시동이나 걸어라 이리 와 갖고 온나 아 여보세요 오백 빨리 오이소 내 위대아인데 아니요 김남성ня 차 다 빠짜네 아 Villar 아님 대포차네요 대포차 대포차라고 나와있네 대포차 큰차 큰차 큰차라고 아 큰차라고요 대포차 큰 큰 대포 대포차 큰차 개새끼야 카니발이니까 크지 볼보는 약간 건강하고 저 차 다 빠질대 아 나 쳐박을 것 같더라 야 고의로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야 두 번 다 이거 사고 났거든 나는 그러면 이번에 또 난 것 때문에 입원해야 되고 이것도 입원해야 되면 야 두 번 입원하면 이거 야 보험사기 아이가? 너희들도 받겠지만은 가만히 있는 차 박아가지고 내 입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거 차 사고 났잖아 아 저쪽에서 X같이 나오면 입원해야지 빙신새끼야 마 진짜 사고가 나서 학교를 가 씨발놈아 병원을 가는데 뭔 보험사기냐고 이 HOT같은 새끼야 이 캔디같은 새끼야 저 아줌마도 안 누웠는데 내가 누워가 되겠나 그런 양아치 짓은 하면 안 되지 내가 또 양아치가 인마 저 아줌마도 다짓다고 안하는데 내가 다짓다고 하면 씨발놈아 양아치 짓이 새끼야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인마 어? 베풀고 살고 이래 하는 거고 아니면 인마 이래 저래 저래 이래 가 이래 가 이래 가 그렇게 해야지 저 아줌마도 아이고야 허리야 다리야 이랬으면 내가 저기서 손가락 씨바 네번째 손가락 물을 뜯어보지 바로 나는 아이고 손가락이 날아갔어요 이러면서 인마 어? 뜨거워 뜨거워 Ces Alexis 천 dec город 온 퍼드 자동차 서비 ..... 스토締